파랑새 트위터 로고 바뀐다입니다. 세계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위터, 트위터 하면 바로 이 파랑새가 떠오르는데요. 트위터 대주주인 일론 머스크가 이 파랑새와 작별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시간 지난 23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모든 새에게 작별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건데요. 머스크는 기존 파랑새 로고가 알파벳 X 모양의 새로운 로고로 교체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외신 매체들은 트위터가 상품 결제와 차량 호출 등의 기능을 갖춘 슈퍼앱 X로 탈바꿈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트위터의 상징인 파랑새를 없애다니 잘못된 결정일 듯 일론 머스크의 결단, 새로운 변신이 기대된다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머스크의 결정이 대중들의 호응을 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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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